자 두번째 섹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방법론이 여러가지가 지금까지 나와 있고 발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볼 겁니다 개발 방법론 이라는 것은 개발 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기법, 도구를 표준화 했다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걸로 정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왜 품질 향상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구조적 방법론 이에요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문서화 하는 처리 중심 방법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설계, 구현한다고 되어 있구요 순차, 선택, 반복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못합니다 반복이에요 반복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구성해서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모듈화라고 되어 있구요 분할 정복은 조금 있다가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구요 넘어가서 정보공학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관리, 절차, 작업, 기법을 체계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계화는 위쪽에서도 합니다 자 계획, 분석, 설계, 구축에 정형화된 기법을 전체적으로 적용한다 뭐 위랑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요게 좀 제일 가장 다르죠 데이터, 업무활동, 상호작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요 부분이랑 약간 다르죠 이 부분이랑 요거 조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구요 내려가서 객체지향 방법론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개체를 객체와 해서 여기 뭐가 어떤게 객체고 어떤게 객체인지 나와 있구요 각각의 객체가 서로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형태가 객체를 지향한다고 해서 객체지향이에요 구조적 기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라고 되어 있구요 객체, 클래스, 속성, 멤버, 메시지 등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요소들은 뒤쪽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지겹게 지겹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요정도 개념이 있다 밑에 조금 더 있으니까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객체지향 방법론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기본 원칙은 제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외우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얘는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은데 아직 프로그래밍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기는 조금 어렵구요 최소한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적용된 문제가 나온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캡슐을 하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는 애가 한데 묶인 거거든요 이렇게 묶이게 되면 정보 은닉이 가능하구요 이렇게 묶인 것들끼리 모여 있을 때 중요한 특징만을 간단하게 뽑아서 표현할 수가 있구요 이렇게 뽑아서 계층 구조로 나와 있는 걸 상속 받아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문장이라도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 문제에 나온 적이 꽤 있죠 재사용이 가능한 개발기간 단축으로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유지보수 비용 최속화, 신속하게 구축, 확장이 용이하다 이거 뭐 효율성으로 한 단어로 합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컴포넌트 뭐 부품화 이런식으로 규격화, 표준화 이렇게 된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에서 단계별로 산출물이 나오는데요 이 산출물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분석 단계는 3개밖에 없지만 설계 단계는 굉장히 많죠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관련된 유스케이스도 있다가 배울 거예요 요구사항에 관련된 애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 그리고 시나리오, 기술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죠 설계서는 당연히 설계 단계니까 나오는 거고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서가 들어간다 그러면 설계 단계 산출물이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가 있죠 넘어가서 구현 단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코드 구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단위 시험 결과서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단위 시험 결과서 단위 시험이라는 거는 기능 별로 테스트를 해 봤단 얘기에요 프로그램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뭐 10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1번 기능부터 2번 기능까지 뭐 3번 기능, 4번 기능, 5번 기능 해서 각각 기능에 테스트를 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 이게 이제 단위 시험 결과서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프로그램에 사용된 데이터 그런 것들이 저장된 곳이니까 구현 단계 산출물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단계 산출물은 시험은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 다음에는 산출물이 뭐가 나올까요 결과서가 나오겠죠 결과서 결과서 어떤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테스트가 어떻게 됐다 라는 결과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죠 여기 지침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서와 매뉴얼 같은 게 포함되면 시험 단계 산출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에자일 방법론 관련돼서는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위쪽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걸 했냐면 효율적인 걸 찾았어요 극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에자일부터는 약간 다릅니다 자 요구사항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예요 효율적이랑은 약간 다르죠 개념이 일정 주기를 반복하면서 개발 과정이 진행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작은 규모의 숙련된 개발자가 그 다음에 급변하는 요구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어플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또는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에자일방법론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에자일방법론에 적용되는 요소들 개발모델 XP Scrum 기능중심개발 영어 알고 계셔야 돼요 동적 시스템 개발 방법 마찬가지 영어 알고 계셔야 돼요 경량개발 캄반 등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닌 것은 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방법론의 절차 이게 뭐 빈칸 뚫려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고요 개발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넘겨받은 고객이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또 개발을 해주세요 라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걸 또 계획해서 그걸 또 개발하고 그걸 또 승인 받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빼주세요 이게 완벽해요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죠 적은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계열방법론입니다 제품계열방법론은 딱 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돼요 완성된 특정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다가 플러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제품계열방법론입니다 공통된 기능이 있는 제품들에다가 새로운 특화된 기능을 구현해서 조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영역공학과 응용공학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분석하고 설계하고 도출하는 형태고요 제가 응용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구현하는 제품을 구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일러링 에자일하고 테일러링이 중요해요 테일러링을 할게 많아요 테일러링은 그 에자일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세 가지 세 번째 넘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컴포넌트 기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 넘어오면서는 효율성 보다는 유연성을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거고요 테일러링은 이 유연성을 극대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도록 개발 방법론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가 있어요 테일러링은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으로만 적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방법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거고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테일러링은 언제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성 판단 기준 이게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내부적인 요건과 외부적인 요건이 있는데 설명을 외운다기보다 요소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환경, 요구사항, 규모나, 기술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부분이고요 법적 제약사항이라든지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건이에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떤 부분을 보든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하나씩 다 있었죠 아까도 효율성, 유연성, 유연성, 극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안 개발 방법론은 보안 들어가면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안은 이해보다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질문 게시판에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도와드리겠지만 공부함에 있어서 합격함에 있어서 보안 관련된 용어가 용어의 이해가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암기하시는 게 속 편하실 거예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MS-SDR 같은 경우에는 자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을 했다 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세븐 터치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모범 사례를 통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보안 모범 사례가 여기 4개 여기 3개 해가지고 총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문제 나와 있었어요 보기에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CLASP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역할 기반 활동 평가 활동 구현 취약성 5가지 관점이 있다 정도까지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CWE 나와 있는데 이 W가 위크니스의 W예요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유발하는 원인을 7가지로 정리 방금 위에서도 7가지였는데 위에서는 모범 사례를 7가지를 한 거고요 여기는 취약점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뭔가 좀 긍정적인 개념이고 아래쪽은 부정적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설명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항목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 산정 기법을 한번 볼게요 플랫폼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스템을 분석을 했으면 이제 그 분석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건데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인원이라든지 자원, 기간 등을 확인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뭐 여기 당연한 얘기 나와 있죠 비용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자가 부담되고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향식부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향식은 가장 중요한 게 비과학적이라는 개념이에요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체 비용을 먼저 산정 후에 각 작업별로 비용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속하고 비용 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전문가 측정기법 그래서 보안에서 나온 게 델파이 측정기법이라는 거예요 밑에 이미지를 같이 좀 볼게요 전문가가 경험에 의해서 측정된 개발 비용 산정된 비용을 중재자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 중재자가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 비용을 내주는 거예요 이걸 델파이 측정기법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재자와 많은 전문가가 함께 비용을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평균 최종 비용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재자랑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 이걸 델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향식의 두 가지 전문가와 델파이 이렇게 있다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향식하고는 반대죠 상향식은 수학적 산정기법이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비용을 산정한다 이런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전체 비용을 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LOC 기법이 있습니다 코드 라인 수를 예측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건데 예측지 측정 공식이 있죠 이 공식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식 자체를 개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LOC 기반 비용 산정 공식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 꽤 나왔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이 부분 자 괄호라든지 곱하기 주의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요 식이 변형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런 것들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양입니다 수학적 산정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간단하게 자주 나오는 거라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헤미 제안을 했고요 유연성이 높대요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밑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자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처리 업무 이런 중소규모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요 5만 라인 이하 단위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몇만 라인 이런 거 써 있겠죠 얘는 운영체대 데이터베이스 같은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걸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30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5만 여기 30만 라인 이하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인베디드 라고 있죠 얘는 초대형이에요 우주항공 실시간 처리 시스템 이런 거 할 때 할 건데 30만 라인 이상입니다 약간 이하였죠 얘는 30만 라인 이상이에요 여기 지금 공식이 다 조금씩 나와 있는데 사실 공식을 문제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0.32 0.1.12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5만 라인 이하 30만 라인 이하 30만 라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나온 적은 없고 코코모 모델이 아닌 것은 이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도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넘어가서요 자 풋남 모델이라는 게 있네요 풋남 모델은 풋남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레일리너동 곡선이라는 게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이 돼요 여기 키워드가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제 풋남 모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이용이 된대요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노력이 감소한다 탱이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슬립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풋남 모델을 기초로 한 소프트웨어 비용 산출 자동화 측정 도구다 라고 되어 있죠 자동화 도구에요 비용 측정 자동화 도구인데 풋남 모델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 점수 모델 여러가지 설명이 나와 있지만 핵심을 같이 한번 찝어 보자고요 자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능에 각각 점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인별 기능별 가중치를 합산해서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한다 물리적 파일이나 테이블 프로그램이 아닌 논리적인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을 기초로 비용을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용 산정 요소가 아닌 거 물어보는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설명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거지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외워야 될 부분은 요 부분 입력 출력 명령어 파일 인터페이스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기능 점수 모델로 산정을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개발표준 뭐 여기 있는 거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중요해요 1220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표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 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지원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한번씩 봐줄 필요가 있고요 세부 프로세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12119 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테스트에요 국제표준 국제표준은 뭐 이걸 하기 위한 국제표준이란 개념이 항상 붙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제품 품질 요구사항 요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9119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이에요 여기는 품질 품질이 핵심이고 여기는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핵심이고요 자 여기는 생명주기 프로세스가 핵심이죠 이렇게 서로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만 더 내려가서 볼까요 자 9126 이거는 문제에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확실하게 외워서 문제 나오니까 다 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영어로도 나오고 단어로도 나오고 설명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명이 뭐 단어에 대한 뜻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설명을 할 부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9126은 품질 특성과 평가에 관한 표준 지침서 평가 품질에 대한 평가가 포인트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126이 보안성 호환성 강화해서 25010으로 개정이 됐다 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기능성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기능성의 특성의 하위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신뢰성에 대한 설명과 신뢰성 하위 특성이 있고요 사용성의 하위 특성 효율성의 하위 특성 유지 보수성의 하위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또 있네요 이식성에 대한 하위 특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외우시는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암기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건너뛰시고 아니면 여기 이제 상위 속성 정도만 여기 신뢰성 사용성에 써있는 것들 있죠 기능성 이런 하위 속성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은 더 공부를 하시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좀 난해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cmm하고 cmmi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라기보단 단순 암기가 훨씬 편해요 자 유지 보수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과 능력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의 프로세스 성숙도 개발 절차가 얼만큼 성숙하게 진행되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는 얘기에요 이걸로 개발을 하는게 아니라 개발 절차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보통 나오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 단계별 핵심 프로세스 프로세스 5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cmm인지 cmmi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겨요 여기는 초기 반복 정의 관리 최적화인데 cmmi 같은 경우에는 초기 관리 정의 정량적 관리 최적화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평가 기준 간단하게 보면 이 용어가 어떤게 조금 더 부정적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혼돈, 경험, 정성, 정량, 최적화에요 뭐 최적화가 제일 좋겠고 혼돈이 제일 안 좋겠죠 그래서 점점점점 내려갈수록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 높아지고요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요렇게 평가 기준 순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mm의 한계가 라고 나와 있죠 조직 자체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품의 품질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업체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완한게 cmmi에요 개발 프로세스 역량 성숙도를 평가하는 건데 어떤 모델이든 간에 업무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쓸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뒤에는 cmm은 항상 붙고요 이 앞쪽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어떤 걸 관리하는 모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능력이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이고 통합 제품 개발이고요 인력 개발이고요 소프트웨어 구입 기능이고요 얘는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이에요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약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보시고 넘어가서 자 마지막으로 스파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는 국제표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여러가지 말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자 단계 설명은 그냥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용어도 마찬가지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불안정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듯이 항상 키워드로 구분해서 서로 어떤 모델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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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